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은 KB홈의 마지막이자 제일 큰 3066 모델을 소개합니다. 이 모델은 3066 스골피트의 2층 집입니다. 방 4개에서 5개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화장실도 2.5개에서 5개까지 추가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. 가격은 41만 7천 9백 90불에서 시작합니다. 영상 속에 집은 방을 5개, 화장실을 4개로 선택한 모델입니다. 그럼 내부를 직접 둘러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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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